제가 붕에 가면 꼭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새로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잘 아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다시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제게 있어서 붕에 하는 겁니다 모르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알지요 지난번에 붕에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이 감사하는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대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살기로 손 들고 다짐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 둘이 셋이 뭔지도 모르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그동안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사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잊어버리고 못 들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런 분들 오늘 다 들으시고 다시 마음이 새기고 물에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아서 멋지게 승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땅이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천국보다는 못합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지긋지긋지긋해도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기도 않는데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 마해가 덕실거리고 죄와 유혹이 넘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부르시더라도 영광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야 그 성도로서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성장, 영혼의 성장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부릴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까지는 하는 건데 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말씀 다 가슴 붙들고 이렇게만 살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도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주적의 승리지요 이분의 들은 말대로 살면 승리는 여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겠는가 손가락이 다섯 개 뿐이 나서 다섯 개까지 만져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맥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맥을 관통합니다 자, 손 올리세요 저는 이 설교는 여러분이 다 외워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왜 외워야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승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인데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종 하나님 순종 하나님 순종 손 내리세요 우리는 성도인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숨기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성직자로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서 똑똑해서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이 그룹활성 하귀오스는 하나님께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다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를 부딪히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다 그러면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냥 각각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순종함은 어떻게 되느냐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개명이 가장 큽니까? 물을 때 가장 큰 개명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힘을 다고 마음도 뜻을 다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 개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고 목숨을 다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면 그 앞에서 춤도 추고 그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마저것도 갖다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갖다 드린 거 먹고 잡수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말로 사랑하고 예물로 사랑하고 바깥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개명을 지킬지니라 믿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요한 1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개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개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무수고 두려워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주주받고 순종 안 하면 불받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객길을 갈라다 못 가고 주일날 등산 갈라다도 못 가고 괴로우고 낚시 갈라다도 못 가고 괴로우고 골프 갈라다도 망설이다 못 가고 괴로우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순종에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에 감사가 없고 패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포로되어 사는 순종입니다 나같은 죄인이 뭔데 나같은 죄인 군날라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같은 죄인 군날라고 내 죄인이 죽어주셨어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사람인가 이 은혜를 이 마음껏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커진 사랑을 내가 깨닫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가 포로되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포로되어 하는 순종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순종하면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이 아유 네팔자 네팔자 하면서 순교도 하는 게 아니고 순교 십자가를 쥐고 죽음의 길로 나가면서 찬송에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산을 목숨 부려주셨는데 내 하나 생명을 죽게 된 건 영광입니다 이 생명 주변에 바칠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포로되어서 기쁨 찬송으로 순교하는 거지 예 신의 타령함을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것도 대단한 순종이고 중요한 거지만 더 차원 높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순종 이게 더 차원 높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은 냄새 나는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끄럽게도 세상에 자기 살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마누라 그냥 팔아먹고 자기가 대신 제물 받고 그런 거 보면 그냥 한방 집어하고 죽고 싶어 그냥 그게 참 얌통스럽잖아 그런 흐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명예는 엎어졌습니다 토달지 않냐고 유달지 않냐고 미적거리지 않냐고 연기시키지 않냐고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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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즉각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언제나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사해야 됩니다 실수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그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실수한 것도 많지만 냄새 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유달지 않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오늘날 신앙에서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무료 계산 많이 했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대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유하십니다 순종은 겸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토달지 않고 유달지 않고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살기로 결단한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지 하지 마세요 거짓끝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똥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똥으로 가기 싫고 가기가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똥으로 가야 되는데 똥으로 가올 마음이 없네요 똥으로 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아니 만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똥으로 기쁨으로 가르치는 마음을 주세요 주여 힘들지 않고 가르치는 마음을 주세요 가르치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밤낮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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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주느냐 주시오 주시오 달라 달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책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몰라서 순종 못했습니까? 알면서 불순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힘들어 안 되는 사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저도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해서 온전한 순종의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이 너무 힘들 때 핑계대지 말아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사모님 어떻고 장례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예언사님 어떻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런 핑계대지 말고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살아는 마음이 졌구나 하나님을 살아는 마음이 졌구나 이토록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구나 부모가 낳은 자식은 새벽밥 해주고 밤참 해주고 그걸 10년을 해도 불평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들 딸 공부자로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목표로 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은 이웃집의 그 학생을 한 사흘 동안 봐달라고 새벽밥 해주고 밤참 해주고 하면 해줄 사람 있어요? 자기가 평소시 가진 풍고 전도하는 퇴신자 같으면 기회는 이때도 하고 사흘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집을게 되면서 제가 사정이 있어요 단단히 알아보세요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남의 자신은 사랑이 가니까 5년 10년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남의 자신은 사랑이 안 가니까 살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평생을 순정해도 기쁨을 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핑계끈이 많이 생기고 이유만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나님의 사랑이 지금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들 예수 보내주고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왔던지를 군악에서 십자 못파게 죽으셨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순정해야죠 이 마음껏 은혜를 내가 무수로 보도하오니까 하면서 순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웃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정함에 살기로 순정하되 즉시 즉각 깨달은 대로 곧이 곧대로 애기처럼 순정함에 살기로 곧대로 한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정 하나님 순정 두 번째 뭘까요 다 들으세요 알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 대적 마귀 대적 마귀 대적 손 내리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정함에 해서 살 때 영광을 받으시고 허무태하시고 우리의 복주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생기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그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람아 아유 예 하면서 너무 사이 두겠지 그런데 이 사탄이 보니까 뱀이 보니까 막 배가 안 아파 배가 안 아파 배가 아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굴려보는 거예요 사탄은 요물입니다 성경 지지 우리보다 많고요 사탄은요 아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딱 해보니까 목표는 아담을 써드려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따믄는데 죽으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 안 될 것 같아 그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 사탄 아담 아무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 맞아 내가 하와를 쓰러뜨리고 하와가 아담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작전기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예 길을 보다가 이 하와가 선악가 밑에 있어요 그에게 찾아와 그럽니다 긴 이때다 하나님께서 동상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이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하셨느냐 했으면 이 사탄이 손톱 안 들어간다 하고 물러났을 텐데 선악가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느라 사탄이 들으니까 야 손톱 들어간다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들린 거예요 야 요 손톱 들어간다 흔들면 됐구나 흔드는 겁니다 야야야 뭐고 왜 먹지 말라 한 줄 알았냐 너희들이 그 열매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름처럼 돼 하름 그거 싫어서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그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사탄이 도가사를 맞은 것이 돼서 사탄이 독이 퍼져나 그러면서 듣고 보니까 선악가가 부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 따먹고는 못 비키겠어 따먹으면 하느님 될 것 같아 아 내가 하느님 될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거 싫어서 따먹지 말라 했구나 하느님은 나쁜 사람이고 사탄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내 편이다 인생을 듣는 거야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하와 사탄의 목표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 따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마다 사회같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이야 정말이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못 살아 정말이지 정말이라니까 우리 공동 공동 운명체야 그럼 나 죽으면 당연히 죽겠네 그럼 당주면 나 죽지 당연히 내가 못 살아 그다 그다 확인하고 여보 이거 먹어 야 그 몸 죽어 난 먹었어 살도 같이 살았 죽도 같이 죽적했잖아 먹어 이 아담이 꼼짝없이 먹는 겁니다 하와는 하늘부터 정악 선악할 땀 먹으면 정령이 죽으라는 말씀을 직접 안 들어서 그냥 땀 먹을 때 땀 먹으면 한입 될까 싶어서 그냥 꼴깍 삼켜버렸는데 아담은 먹는데 땀 먹으면 정령이 죽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모여가다가 잠깐 걸렸어 그래서 남자만 목젓이 있는데 이 목젓을 일명 아담 에플롱 아담 에플롱 그래서 다 먹어요 그리고 에덴은 산의 말씀 좋겠나 육체위 죽이며 영체위 죽이며 사탄은 이토록 에덴 내 하담 하와부터 예수님도 오늘이까지 쓰러뜨리고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쓸뜨려 성공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는 쓸뜨려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 실패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군의 길이 일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줍니다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와요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는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이의 흉기를 붙이고 예 그리고 평안에 보험에 신을 신고 예 그리고 예 말씀의 금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해가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세는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세는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눈이 안 보이고 사탄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보은 데만 쫓아다 신앙세는 실패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싫었어 배아팠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불수정하도록 이유를 심어주고 핑계를 심어주고 그냥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폭발하지 마 지혜롭게 믿어 꼭 그렇게 믿으면 가정이 문제 생겨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아무게 봐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렵잖아 아무게 봐 적당히 믿은데 교회 다녀도 복받고 잘 살잖아 끊임없이 사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공개 의료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듯이 우회의 공개 의료 쓰듯이 기도합니다 사탄이 절개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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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 하나는 연기 전술 입니다 우리가요 11조 설교를 들었어요 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다 복주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11조야말로 믿음의 확실한 구조인 표현이 되는 거다 이것은 정말 복받는 측경이다 그래 심지어 해야지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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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11조 하면 복받아 맞아 맞아 그런데 너 지금 빚 있잖아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 그래서 빚 빨리 안 갚으면 하느님 영광 가려 빚 안 갚고 헌금부터 하면 하느님 영광 가려 빚부터 갚아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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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빚 갖고 나면 이미 11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사라지 버린 거야 또 11조로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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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에 복받아 그런데 너 이분 가을에 아들 장갑을 남들은 아파트 사주고 열쇠 세 개를 주는데 너는 아파트는 못 사줘도 월세 방에 보증금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장갑 보내고 보증금으로 월세 방에 얻어서 좀 주고 그러고 나서 10조 해라이 그러니까 아 맞아 나 아파트는 못 사줄지라도 전세도 못 사줄지라도 그저 월세 보증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러고 나서 10조 해야지 그러면 아들 장갑 보내고 나 10조 할 수 있느냐 이미 마귀에 독이 퍼져서 10조 할 수 힘을 잃어버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인 거예요 내가 아는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똑똑해 11조는 옛날 이야기지 하면 안다 할 필요 없대 그러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모아고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났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지지어 복구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돈도 그 자녀들도 가져도 써지도 못하고 밤낮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머리가 골믈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 영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생기려면 마귀가 그 배가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 모습을 방해한다 그러지 이 마귀의 공격을 깨닫고 물리치지 못하면 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결 찾아 두루 헤매나니 너는 믿음을 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지 못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한지도 모릅니다 마귀 공격을 당했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앞장도를 하면서 그걸 모릅니다 자기는 어론치 생각합니다 마귀 종로도 하면서 교회가 불화가 있는 교회들은 배후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불화의 앞장도 주도자들이 나는 지금 마귀 앞장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의의 투사다 정의의 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영은 불악해합니다 싸우기만 성령은 화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 못된 짓 하고 싸움을 이루고 문란을 일으키면서도 그 자기가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바꿨다가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의 영주인인데 영주인이라는 게 깨닫지는 못해요 밤나 눈이 보인데면 정신이 팔렸어요 우리가요 우리 행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다시로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더 지배를 낳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반사 믿고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를 반사 믿다 이제 마귀의 유혹을 부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가 없는 줄 알아서 마귀의 유혹을 기도로 믿음으로 정기 바짝 차리고 건신함으로 완전 무장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려면 이를 피할 일로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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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큰소리 쳐도 참 연약해서 그냥 공격 다 못 뻥 뻥 나갑니다 빵 뻥 나갑니다 마귀가 우리 썰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토라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말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도 셉니다 그리고요 예수 밑에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아들하고 안 사람이 제사장 바리세인이 아니고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이 미친 사람 귀인들 미쳤는데 귀신이 뭔지 안 겁니다 귀신이 울보다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달합니다 근데 우린 심으로도 귀신을 못 당하고 성경 짓수도 귀신을 못 당하고 못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신은 영적 존재라서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너보다 힘이 더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신을 슬슬 피해라 슬슬 피해라 그걸 일러주지 않냐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마귀가 피한대요 자 우리는 마귀가 공개하면 이렇게 뿡뿡 떨어지고 넘어지고 심을 들 수밖에 없는 영역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요 이걸 여기다 붙여 놓을 테니까 누가 와서 손가락 가지고 이쪽에다 휴즈에다 구멍 뚫려 사라 나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와봐요 손가락이 깨지면 깨졌지 이 구멍 못 뚫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행패는 없이 꾹꾹 나가는데 이 뒤에 바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안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주님이 우리의 반성에도 뺏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성질을 주니 성리해 줍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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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나의 백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의 반성으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피할 바이오 산성으로 알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주님이 나를 듣느니 바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메라로 오신 분입니다 마귀가 떼지어 몰려와도 우리 주님은 한 분을 못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마귀를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힘으로는 마귀를 못 당하지만 마귀를 메라로 내가 너의 목자여 너의 구주여 너의 친구여 너의 왕이여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내 백 믿고 알겠지 내 백 믿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그러면 너 때문에 아니라 너가 어찌하고 너가 백으로 삼는 나 때문에 마귀가 도망치고 피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같이 조일레 목사로는 쫓긴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쫓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장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사의 승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쓸들로 한다 유혹을 깨달아 알고 기도로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근신하고 깨워서 완전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침으로 신앙사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물리치 못하면 신앙사의 승리하지 못합니다 난 잘 모르게도 마귀의 공객 때문에 쓰러진다 이제는 신앙사는 영직이 일어난 것을 알아서 악한 마귀를 우리 주님 대장 주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분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 피하지 말고 마귀를 매라러 오신 우리 대장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려 결단하는 분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10편 18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백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반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피할 바위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지한 자는 자기 때문에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마귀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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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에게는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 협력 주의 사자 협력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니까 그 하나님께는 예 하고 순종하면 오케이 그런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작전을 쓰고 하니까 이 사탄은 마귀는 대적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사자에게는 협력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받아야 될 지옥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룹한 성령 하늘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육안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보이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마귀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에 살 동안은 사람은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쪽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말을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돈만 받아보면은 믿음이 잃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주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고개 들고 위를 바라보시오 위의 것을 구하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불평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붕에서 위를 바라보시오 주님을 생각하시오 주님을 바라보시오 그러면서 다시 깨우치고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다 주의 사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세대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잘 인도하게 세워준 주의 사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세대 승리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그럼 마귀가 낚아집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자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인간 조일레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조일레로 인정하고 이제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사자 이 준수 이 성준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 인정하고 인간 이 성준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자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 성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군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자를 좋은 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자를 주하는 자에 존경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에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는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와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갔다가 가나 인도해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막 대들고 운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운망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 세울 때 하나님의 사자의 군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사자의 편을 듭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서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람이 여순지요, 선자요 모세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누나하고 선지자하고 그렇게 할 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람의 문둥뱅이들을 만들고 미람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의 군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누나가 자기 일로 인해서 그러다니까 가슴 아파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법이에요 예외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래도 괜찮으냐? 노! 하나님의 사자는 더 엄하게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5년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도 나 못합니다 나 안해요 나 실습이 되는데 하나님이 강구적 역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렵고 해서 하나님 붙들려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만 말할 일을 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면 목말도 야다이지 배고도 야다이지 고기 묵어줘 고기 묵어줘 야다이지 너무너무 원망불평해 원망불평해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두드리라 그러면 샘물이 날 거다 모세가 아아 또 백성 운망더구만 아마 그냥 너무 쓰러뜨려가지고 백성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리라고 땅땅땅 그냥 뒤팡이로 쳤습니다 한 번만 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샘물을 내리라고 한 번만 쳐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오케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 일로 모세는 가는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가 큰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모세 영광이고 가난한테 못 들어갔다 나중에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치는 걸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 그리고 모세가 그 때문에 가난한테 못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이 못 들어간 거하고 모세 못 들어간 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서가 너부 산에서 가난 땅을 바라보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루는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세요 맡기고 내가 들어서 교훈하고 내가 들어서 떠들고 치고 내가 들어서 깨닫게 해주고 내가 들어서 그냥 고쳐서 바르게 하고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들어서 사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색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안타까움을 기도해 주시고 충격하고 협력하고 순종하실 것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야당으로 타지 마세요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은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당을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계속 그 당이 정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당의 존립이 위태롭고 설립 목적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다른 당 하는 것을 적당히 공격도 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당한테 정권 잡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야당은 맘날 생애적으로 불평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권 잡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는 숨기는 거예요 야당 노릇하면 안 돼요 다 주의 사절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어서 부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자 얼마나 될 수 있는데 내 부자 되기 싫어서 부자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도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해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목해가 좀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허우연 씨가 얼마나 해설을 잘했는지 구단조가 들을 때 그냥 혹하였어요 야 저 사람 감독 치면 되겠다 감독 시켰습니다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중도 하차 했습니다 말은 쉬운데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자는 많지 않습니까? 해보면 쉽지 않아요 목해도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슬근만 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만 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방만 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직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술로 말하면 종합의술 같은 건데 다 갖춰도 하나님이 뚜껑 열고 붕 시켜줘야 붕 되는 겁니다 목해자가 교회 부근에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드리고 힘겨드려야지 그냥 무능해서 못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막 공격만 하면 안 된다 저는요 오늘까지 쓴 것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장년들과 우리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저를 세워주셨어요 집사 때부터 전두사 때 그냥 감옥 경험 도우시 그냥 고안만 치는 저를 설교할 때도 그냥 그냥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하니까 그래도 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사진증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여 우리 장년들 그 소리 들고 나와서 당의 때나 직원의 때 그랬으면 저희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랐으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저를 세워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있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고맙습니다 목사를 존 목사를 만드는 것은 보윈도 보이지만은 주변의 장년들과 성존들이 존 목사로 협력하고 도와드리면 존 목사 되는 겁니다 나 우리 성준 목사님 저 사실 잘 몰라요 전에 붕에 가가지고 처음 봤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만날겠지만 난 뭐 사람 만나도 그분 잘 몰랐고 그때 처음 인사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좋은 분 같아 아주 착한 분 같아 깨끗한 분 같아 그는 착하고 깨끗한 분은 막 우리가 공격하면은 그 사람 능지도 발이 못하고 주어져 앉을지도 모릅니다 세워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드리고 그를 이렇게 협력하면 그분의 능력을 덮어받아주실 겁니다 주눅들자 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자로 세워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흐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세워줬던 것처럼 새로 오신 목사님은 더 세워드리고 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고 협력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복받고 괴도 붕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축복의 통로 원의 통로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다리 저는 미국 총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몇 분 왔습니다 그분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만나면 그분 집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목사님은 나만 만나면 집사님을 자랑합니까? 물었더니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죽기를 가고 예수를 바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생각에 교회를 나왔는데 아래 면장을 하지 성경을 압니까?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잘 모르겠고 그런데 목사님이 주의 사자다 목사님이 설교 가르친다 목사님 눈이 보인다 목사님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겠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하나님 숨기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좋아할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했다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교회 부진이 나와야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기쁘게 되려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아직 안 보이고 모르고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목사님 기분 좋게 해드릴까?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시행했대 그랬더니 믿음이 잘 그랬더니 복을 주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사람은 이제 권사됐는데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됐어요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전에 그런지 안 됐습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만 앞으로 어느 교회가 될지 모른다 어느 교회에 갔든지 간에 목사님과 절대로 불화하지 마라 그리고 협력자가 되라 만약에 목사님과 협력하는 일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로 생각되거들라 네가 목사님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도 안 되거든 난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라 목사님은 그 부분과 있는 게 아니다 수도 없이 막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도 목사님과 불화하지 마라 우리 아들에게 일로 주지 않으세요 불화하면 너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손해는 너가 손해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세운 주의 사자를 주의 사도 알아 존경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순종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정말 인원전의 모의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이루고 가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느님께서 받는 상금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마기대적 주의 사자 협력 주의 사자 협력 그 다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손 내리세요 주님께서 큰 계명을 물을 때 첫째는 주 내 하나님을 힘을 더 목숨을 더 마음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 가져서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서 둘째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에 바쳐 놓는 것입니다 하나 빼면 쓰러집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문점마드로 놓고 독처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겠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아내요 부모요 형제요 자식입니다 친척입니다 성도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백성 온 세계의 만민이 우리의 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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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처제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되게 해서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를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벌 대벌 손자병법 정사에서 만납시다 왜 뛰지 않느냐는 최상체제대법은 다 남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에게 라가 라가는 욕인데 욕만 해도 지옥간다 의미한 부분도 가는 문제와 같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행제를 살아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거를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하느님 말씀하세요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맹련대로 이것을 사랑해라 그래야 그 날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해놓고 가서 찢고 복구하고 싸우고 이웃은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자 이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고 다 이웃은 그리고 용서해 주고 이웃은 그런데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으로 했는데 원수사랑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하나님 원수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원수사랑 고사하고 내 시부모 사랑이 안 됩니다 내 맨에 사랑이 안 됩니다 내 형 동생 사랑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이 못된 놈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사랑 고사하고 내 가족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이 없다 행제 간의 시계 질투가 얼마나 무선지 몰라 가족 간의 다툼이 얼마나 무선지 몰라 그래서 맨날이 가는 천국 내 가기 싫다고 그러고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나 가기 싫다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성경은요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행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결단군을 용서하지 않야라 성경에 수도 없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별개로 그냥 나는 꼭 용서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기도 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해 주지도 않고 꼭 하고 있으면서 주기도 문을 하면 주님께서는 이 위선자야 이 사했구나 이 거짓말쟁이야 왜 용서 안 하고 용서했다고 그래 용서부터 하고 주기도 문을 해오든지 아니면 양심이 끊기면 주기도 문을 해오지 말든지 그러라고 주님을 가르쳤고 주기도 문은 끊임없이 다해오면서 용서나 자고 꽝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건 못 잊어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말과 심어주는 생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해 준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만 달러는 1백 대나료는 비유했습니다 1만 달러는 이런 돈이라면 1백 대나료는 이런 돈입니다 1만 달러한테 아무리 갚아도 평생 못 갚습니다 왕이 불상해서 1만 달러는 탕감해 줬어 그런데 그가 길에 가다가 자기는 1백 대나료는 비유한 사람을 만나서 빚 갚아 아휴 조금만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감다고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그걸 왕의 신앙을 본 겁니다 폐하 피하가 1만 달러는 탕감해 줬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그런데 그가 길에 가다가 자기는 1백 대나료는 비친 자를 빚 안 감다고 때리고 오게 가두는 나이다 뭐? 여봐라 그놈을 잡아 돌리라 잡아왔어 난 널 불상해서 1만 달러는 탕감해 줬는데 너는 1백 대나료는 탕감해 줬어 이 놈을 어디서 가둬라 호래도 낭립이 다 갚아지는 결다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고 오게 가두고 여기서 무수한 말씀이 이곳에서 왕은 하늘을 나타내는 겁니다 1만 달러는 탕감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앞에 수천수만 가지 엉망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백다른 빚진 대나료 빚진 사람은 우리 이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하늘부터 수천수만 가지를 용서받고 나는 이웃에게 한두 개 제일 용서 못해 줘서 꽝 하고 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이 흙 들어가도 용서 못해 하나님께서 1만 달러는 탕감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아랑곳 하지 않냐고 1만 달러는 탕감 받고 자기 1백 대는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니까 탕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와 가지고 가둬버린 겁니다 네 너는 탕감해 줬지만 치소다 치소 그리고 빚 다 가기 전에 결단하고 놓지 못한다고 가둬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비의 용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우리의 받은 용서가 치소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풉시다 용서는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 내가 이미 용서 받은 죄가 계속 그 용서가 계속 유효하고 내가 용서해 줘야 앞으로 내 죄 짓을 때 내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해 주면 이미 용서 받은 것도 치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막힌 사람 도대체 죽어도 용서 못하긴 사람 이 시간에 성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그 못된 사람 내까지 못 박은 사람 그 사람 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용서하기로 결단 한 번 아멘 합시다 손들고 아멘 합시다 손들고 아멘 합시다 손들고 아멘 합시다 아이도 용서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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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내게 평안이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죄 안전에서 천국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용서가 취소되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도와주시면서 역사하죠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고 휴학 중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모네에 체리되어 가지고 제가 산에 억새풀 배로 갔어요 하러 갔는데 저는 일하지 않던 섬섬 옥수어 같은 손이라 목장갑을 한 켤레로 가져갔어요 가는데 길에 가다가 도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를 만났는데 이 꼬마가 역시 풀배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산에 풀별 산에 올라가가지고 풀별려고 하는데 나는 장갑 한 켤레로 가져왔는데 이 친구는 한 짝도 안 가져왔어요 내가 안되겠다 싶어서 낫 잡는 손은 작게 상하고 풀 잡는 손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에게 목장갑 오른쪽으로 만들길 수 있으니까 한 짝을 줬어요 좋단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풀 낫 잡는 손도 그는 풀이 까지 조개가니까 또 가시 찔리고 손이 상할 수 있다는 거지 어린 애기 손이 상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 손이 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그런 생각까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나는 한 짝 줄 것 같아요 우리 낮 잡는 손만 풀 잡는 손만 한 짝 나누기 자 지금도 한 짝은 제가 줄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두 짝은 못 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어쨌든 두 짝을 줬어요 근데 이 꼬마가 철이 안 들으니까 철이 들었으면 형님 안됩니다 하고 한 짝 줄서부터 받았을 건데 철이 안 들으니까 좋단다고 다 받아가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풀도 베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 앞에 기도하러 산에 간 거니까 이 친구는 풀 베고 나는 소나미에 엎드려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기도했어 그리고는 마지막 기도 주님 저 장갑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한 시간 정도 기도가 끝났어 그리고 풀이 베는 거예요 배 가지고 한 단 묶고 배 산단 묶고 그래서 한 짐을 해서 제 걸로 딱 묶어서 짊어지고 먼저 갈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손을 봤습니다 여러분 억새풀 알죠? 일하면 손 베는 거 가지 속에 있는 억새풀 섬섬 옥수와 같은 그때 예 그때 만 20살 때입니다 47년 새이고 휴학할 때가 67년도 휴학했습니다 제가 66학번이니까 만 20살 때입니다 일하지 않던 섬섬 옥수와 부드는 손이에요 그 부드는 손 가지고 억새풀을 한 짐을 베면 우선 손에 풀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파랗게 그리고 찔리고 손이 회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풀을 베 본 사람 알죠? 그런데 제가 한 짐을 다 베놓고 손을 딱 보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 손을 보다시피 풀물 하나 없습니다 찔린 자국 긁힌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에서 병자도 났고 각가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때 그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는 것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그 복식풀 한 짐을 뱉는데 풀물 하나 안 들고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장갑을 끼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주인 불로 살라라 가면은 주님 그때 저 손을 끼워줬던 장갑 좀 보여주세요 그럴 참여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랑이 기적이다 지금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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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아닐까 지금 못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이웃을 하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준다 그것에 대한 생세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세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드리세요 약한 사람을 도와드리세요 그것을 하나에게 구워주는 것이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조금 우리 불편하게 살아도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세요 하나님을 도와드리세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특히 가족, 형제, 이웃 가까운 성도 사람의 살기로 다짐하면 아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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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사랑이 안 되면 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원사랑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무릅 쳐야 됩니다 하나님 원사를 명령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힘을 주십시오 제 몸으로 안 됩니다 제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명령할 때는 가난한 거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뜻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머무릅 치세요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마귀대적 주의사제협력 이웃사랑 나머지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은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은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 첫째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는 예 하면 오케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은 대적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를 한나라까지 인도하는 주의사제협력 힘적하면 오케이 더불어 사는 이웃은 사랑하면 오케이 남은 것은 누구냐 남은 것은 남아 남아서 남아 남아 남아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희생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섯 번째 자기 희생이 되면 앞에 나머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자기 희생이 안 되면 앞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모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행복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 안민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축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축만 받으면 앞에 나머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나머지 마지막 소원 예수님의 유언적인 소원 성축을 받지 못하면 앞에 소원 아무리 알아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자기 생이 되면 앞에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여기 안 되면 앞에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생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오른밤을 떼도 왼팜 돌려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로 가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온천에 복음을 증가하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심할 기도하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중순으로 중산을 희생하란 말입니다 나를 따르르 거들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란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쥐고 희생하란 말입니다 날 쫄쫄지지라 희생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사는 것은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집니다 희생할 때 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내 폭받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내 폭받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행함이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그들이 있고 죽을 만한 일매를 맺는다 희생해야 일매를 맺는다는 소리인데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이 교회 안에 쓰는 신자가 많은데 세상 속에 신자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듣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자리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폭받으러 내 잘 때리고 내가 잘 때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 폭받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신자다운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냐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가고 희생해야 하나님 눈여겨보다가 천구를 불러 가졌는지 아니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하고 살짝 도와주면 기적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찬스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심심하실 겁니다 좀 하나님이 좀 눈여겨보는데 너무 희생하고 많은데 살려고 희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또 신날 텐데 전부 다 자기 좋으려고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체험 못하고 하나님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좀 우리 하나님 좀 재미있게 만듭시다 좀 우리 하나님 심심하지 않게 만들자고요 죽기를 가고 희생하면 때가 돼서 그래 이제 그만하고 오느라 됐다 하면 천국 직행이고 너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하고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 부족하지만 저도 인간이라 하나별로 잘못해서 얘기할 일이 많고 부족하지만 내 희생 안 하려고 몸살이 입으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주인을 삼밀했고 내 아들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주인 삼밀했고 심지어 못하게 죽을 주셨다 이제 내가 죽을 자리다 내가 죽을 자리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깨달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느님 지금도 온설두루 감찰하십니다 왜? 누가 전심으로 욕을 향하나 찾고 계십니다 왜? 그게 은혜에 비푸신 거예요 그 은혜에 비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하면 열매가 말매치고 하느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다 하느님의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여러분을 살짝 도와주면 여러분의 간정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예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목장도 교회도 희생한 사람이 있을 때 부흥되는 겁니다 목장 희생하고 목 희생하고 회장 희생하고 이럴 때 붕대고 그냥 자기는 희생 안 하려고 누가 돈 좀 내는 사람이 없나 누가 좀 희생하는 사람이 없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남전도 애가 돈 100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한 30만 원, 50만 원 할 테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일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의 희생하라고 했느냐 죽으면 좋은 친구가 갈 거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지질이 고생해서 하도 오느라 그 희생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복주의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울의 질을 깨달아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나는 증거의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죽으리부터 받은 삶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면 내 생명도 종족에서 여기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 못할 게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내살려고 내줄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어렵고 신앙에서 힘들지 내가 주님에게도 만든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죽을 차례다 내가 죽기를 가고 살면 천국 아니면 이 땅에 살면 천국 아니면 은혜를 체험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신앙세혈에 간증이 생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기 희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삽니다 자기 희생하면 남이 삽니다 자기 희생하면 자기가 사는데 종기하게 복되게 영원토록 사는 길이 됩니다 희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덕이 유익이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복받고 승리한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안 가서 제가 간증 하나하고 마칩니다 이 간증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은 간증입니다 희생이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복을 주의한 거고 희생하라고 한 말씀으로 복을 주의한 거다 하는 것을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육체조로 정조로 병들어서 휴학하고 그리고 67년도 고향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임을 올 말게 부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있는데 참 많은 피빡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삶이 닳도록 피빡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주임을 모르니까 절 피빡하는 게 당연하죠 피빡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종과 종손이의 가문의 음질을 하냐는 한 가지 피빡의 이유였고 한 가지는 우리 집에 단골로 출입하는 선임도 무당 점쟁이 됐었는데 점쟁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 아들은 애기신 칠생 공들여 낳았고 명이 길도록 절에서 이런 벌려 낳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점쟁이 말을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병들였는데 아들 죽을까 봐서 그렇게 그렇게 피빡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학할 때가 됐습니다 군대 갈 때는 3년 4년도 휴학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밖에 휴학이 안 됩니다 복학할 때 됐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종가니까 친척도 우리 집에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갔더니 아버님께서 너 이제부터 예배당 안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주겠다 만약에 예배당 계속 다니겠다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시킨 공부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할 줄 모르고 불려가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냐고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학을 못 가서 못 갔지 예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아랫집 할머니 내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야이놈아 우린 너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앞뒤에 그렇게 꽉꽉 막혔느냐 너가 대학 다닌다고 하고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뒤를 따라다닐 거냐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예수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부모를 이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집에 방문가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 방안이 참을 견뎌지 조용해졌습니다 그 묵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내가 방에 계속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남았어요 나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대학과 주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은 저 같은 주님을 살리고 목숨을 부려주셨는데 대학과 주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생명하도 못 바꿉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할 것도 없고 운 돌고도 없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는 부모님이 다 보내줄 리도 없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주시는 그 희생은 이런 것이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희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포잘끈 희생을 하고 받은 복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드리는 복 내가 대학을 포기할 때 내가 포기한다면 이런 복 받게 될 거다 하나도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포기한 했으면 이런 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먼저요 대학을 다시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시골 마루가 좀 긴데 우리 아버님께서 내 마루 이쪽 끝에 앉아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등록금을 갖다가 그냥 현차를 봉투다 다 넣었으니까 봉투가 빡빡합니다 그걸 저쪽에서 내 이쪽에 앉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내 앞에 예따 등록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등록금이 뚝뚝하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셔가지고 차 타고 배 타고 그래서 학교에서 등록한 겁니다 저는요 아버님이 등록금을 주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얼른 언제 아버님 상주을 받지 몰랐어요 조모조모 밥 먹고 아버님 앞문으로 오시면 저 뒷문에 도망치려고 뒷문 꼴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맴맞고 쫓기나고 욕도 꼭 그리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더 높음을 주신 것이 부부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내가 대학을 못 갔으면 못 갔지 예수는 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주셨다 이거는 내가 예배당에 다닌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갈 때는 부모님 주무실 때 가니까 별 문제 아니고 다른 때 교회 갈 일이 있으면 성경 들고 늘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숨어서 다녔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이 성경 들고 가는 모습이 부모님 눈에 띄면 온통 내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등록금을 주셨어요 이것은 내 교회장이 인정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등록금 받고 난녀부터는 주일날 성경 딱 들고 그냥 부모님이 계시는데 성경 딱 들고 오늘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소원일 거예요 핍박 속에 숨어 교회를 안 다해보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제가요 쉽게 말하면 모범 아들이었어요 공부 잘한다 작가다 효자다 좋은 소리도 안 듣고 모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고 욕 듣고 두드리막고 쫓겨나고 많이 울고 굶고 주일은 종일 굶고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 가면은 집에 오면은 교회 못 가니까 그냥 종일 주일날 교회 삽니다 그래 아침 구고 저녁 구고 점심 구고 다 굶습니다 조선생 우리 집 밥 먹어요 해도 염치에 바라더라도 안 갔어요 주일은 종일 굶는 겁니다 그러시나요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대학을 포견 희생을 하고 난 년의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저를 욕하시거나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핍박이 물리지 핍박같이 나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한국을 하신 거예요 요 놈은 그동안은 때리고 쫓아내고 욕하고 할 때는 그러면 귀 안 나갈 줄 알고 그렇게 했고 요 놈은 공부 좋아하는데 마지막 비장의 카드 요 등록금이 대학이나 예술을 할 때 틀림없이 대학 선택할 거다 거짓말로 대학 선택할 거다 하고 비장의 카드 던졌는데 아랑곳 없이 대학 못 가서 못 가서 예술은 별 수 없다고 해놓으니까 부모님이 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도 죽일 수는 없고 쓸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까지 써버린다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부모님이 한국을 해버립니다 저놈은 때려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대학까지 포기한 놈인데 저놈 못 막는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한국을 해버립니다 그 우도 부모님은 제가 교회 안 나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욕하거나 때려나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비밖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상상도 못했네요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는 주님 때문에 대학만 포기했는데 주님께서 대학만 다지다니기도 황송한데 또 대학원 또 대학원 또 대학원 또 대학원 다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풀러 신학에서 디민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주일날 우리 교회 난념의 설교 제목이 대학을 포기한 연후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대학 포기했는데 지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대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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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게 주시고 박사학과 주신다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부모님이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달라고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전도사하고 목사인데 아들 집에 가면 아들 체민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손자 보고 싶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교회 성전 건축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신학을 갖고 신학 간 지 1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 같이 오셔가지고 아들 체민들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은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시는데 아버님 믿음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 아버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더 이상 도지 못 참견한 듯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예의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게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칠집행전 제사진 후 시집이 있는데 믿어집니까? 절에 가면 부처라도 있고 점제의 집에 가면 맹도 소리도 듣는데 이 교회 가봐야 아들 얼굴만 보이고 아들 설교스러면 들리지 하나님이 보이나 들리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 체면 때문에 학습 받을 때 세례받을 때 예의야 하고 학습 세례받았는데 안 믿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군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군받은 했더니 폭발해 버렸어요 예의야 답답하다 믿었지요 믿을 게 아니냐 보여드립니까? 냄새를 맡게 드립니까? 만지게 드립니까? 어떻게 그 품을 믿게 드리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때 저는 망설여야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즉각 즉각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주신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으로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제 말을 못 믿어준다면 그럼 제가 살꾼입니까? 제가 살꾼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눈을 감으시니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한참만에 고개를 드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지 우리 아버님의 첫 신앙 고백 그때 아버님 방금 머리 숙이고 뭐 생각하셨습니까? 여쭤보지 못했어요 할라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정한 생각으로는 대학인이나 예수냐? 그때를 생각했으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때 대학인이나 예수냐? 그렇게 할 때 20년 전에 그렇게 할 때 20년 전에 그렇게 할 때 내가 대학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 다녔으면 제가 살꾼입니까?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거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 너가 대학인이나 예수냐 할 때 대학 안 가고 예수 안 믿고 대학 간다고 했잖아 그러고도 예수 믿었잖아 네가 거짓말 했잖아 내 사건 아니고 뭐야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말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 작전상에 있어 그러겠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대학까지 포기한 놈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신상자도 아닌데 대학까지 포기한 놈입니다 사회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들 보니까 사회꾼은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후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하나를 가졌어요 저는요 제가 대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종가 그 찌든 우상 미스도를 찌든 부모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외에도요 제가 대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는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포금을 전할 수 있잖아요 수정교회를 개척하고 사회도 목회하면서 제가 총회장이 될 줄을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성으로 가져갔어요 내가 대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희생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이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겸손과 성령춘만과 자기 희생이 있어요 이기세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때문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연구원을 위해서 자기 먼저 희생하기로 결단한 분 아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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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죽으세요 희생하세요 어차피 한 분 죽는 겁니다 두 분이 한 분 죽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려고 생각하면 그러다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밖에 갈 곳이 없어 죽을 때까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살짝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살려고 구차하게 불조정하지 말고 구차가 하는 뜻을 거스르지 말고 죽기를 가고 하는 뜻대로 삽시다 믿어주면 아멘하실바랍니다 아멘하실바랍니다 자 손 올리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정 하나님 순정 마귀대적 주의사자의 협력 이오사랑 자기 생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분 아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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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실바랍니다 다시 두 손 올리세요 두 손 총괄 꼽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마귀대적 마귀대적 주의사자의 협력 자기 생 이오사랑 자기 생 이리 살고 결단한 분 아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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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변전문 권사님 이리 서세요 이리 서세요 이리 서세요 제일 연세가 많으실 텐데 이리 서세요 대림동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 오셨어요 자 하나 하나님 순정 하나님 순정 예 망이 되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기 아이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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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열 사람 또 열 사람 예 다 해 온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저 누군가 내가 요즘은 안갱끼도 얼굴을 구별이 안 되죠 예 예 누구요 이리 서세요 예 아 자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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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학생 우리 학생 우리 우리 어린이나 우리 학생 예 할렐루야 손 들어 우리 학생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 어린이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항 없나 예 빨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야 청년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설교 끝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뒷순서가 바쁜데 우리 학생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다시 시작 시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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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다 이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관계 첫째니까 하나님 관계 순종이고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마귀는 대적이고 우리 하나님까지 인도하는 주의 사자의 관계 중이니까 그는 협력이고 더불어 사는 이웃은 사랑이고 남은 나는 희생이다 그렇지 이게 신앙의 맥을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맥을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사람 우리 학생 청년 고등부 전수사님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용기가 없어 용기가 예 누구 이러면 끝이 안 나요 그래 이래서 누구 이래서 빨리 이래서 자 자 다같이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제가 검정고시 인천에서 1등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의 그 뭡니까 그 최우수상 그 꼬마 대사 선발대사 최우수상 받았어요 부모님은 하나님께 감사감사 많이 하세요 예 자 다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는 분은 다 서면 손 드세요 저는 여러분 입을 크게 고개 들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저는 여러분 입 보면은 여우는 이제 큰 일 하는지 알아요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자 다시 두 손 다 들고 두 손 꼽아가면서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여오죠 이렇게 평생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 번 손 드세요 다시 외울 때 머리에 다섯 가지 각인시키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머리에 각인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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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셋